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곤 회복 드링크가 날 죽일 수도 있다 이고요. 역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위원 코아페 그리고 비행기에서 푹 자려고 마신 한 잔의 위험 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한국의 산유국을 예상했던 미국 그 사람 한국 도착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쓰레기 투기의 천국 LA라는 정말 쓰레기 같은 키워드도 있고요. 초등학생 제자에게 빤맞은 교감 선생님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 얘긴데요. 참으로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도요다 또 리콜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 와 있습니다. 베가스에서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코리안 뉴스라는 친물을 발행하시는 이귀하님 이귀하 바랭이님의 초청으로 지난 월요일 여기 왔는데요. 덕분에 이제 좋은 곳에서 일도 하고 쉬움도 즐기면서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엊그제는 정말 좋은 구경을 시켜주신다면서 직접 차를 몰고 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베가스 스트립 중심가에서 그저 한 25분 30분 정도 가니까요. 레이크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호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타운이 있는데 그 호수의 이름도 레이크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인공호수와 또 그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럭셔리 타운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바로 호수도 앞에 있고 베가스 중심부하고 멀지도 않고 그래서 베가스에 오래 사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던데요. 어떻게 그런 좋은 곳을 안내를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곳을 안내해 주신 라스베가스 코리안 뉴스의 이 귀하 바랭인님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분이 또 있는데요. 벨라지오 호텔에서 오래 근무하신 지인께서 그 유명한 누구나 꼭 한 번은 가서 좀 먹어보고 싶어 한다는 벨라지오의 유명한 뷔페 티켓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간 여유 있는 점심때에 가서 좋은 음식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아닌지 잘 몰라서 이 가라는 좀 말씀을 성함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성함도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도 좀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잘 먹고요. 또 덕분에 배가 조금 나았습니다. 정말 잘 즐기면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 가겠습니다. 피곤을 물리친다는 드링크가 나를 죽인다라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자 나른한 오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 에너지 드링크가 그 특별히 그 다른 데보다는 그 특별히 그 대장애 우리 그 대장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페인이 가득한 그 에너지 음료가 특히 젊은이들의 그 대장암 발병을 부추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는요. 고카페인 그리고 고타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레드불, 몬스터 등의 그런 음료를 읽었습니다. 박카스 정도는 비교가 안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은 매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 수치를 상승시킨다라는 동물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 해당 가설을 전제로 해서 임상 실험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이들 연구팀은요. 18살에서 40세 사이 가족력이 없는 대장암 환자 약 60명을 모집해서 4주간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절반은 하루에 적어도 한 개의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마시게 했고요. 절반은 마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실험이 곧 끝나지만 집계하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최종 실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임상 실험을 하냐 하면요. 미국에서 최근 한 20년 전쯤부터 5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그 전보다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자들이 의심하는 게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건데 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그 에너지 드링크의 지나친 카페인과 타우리인 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에너지 드링크라는 것은요.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제조된 게 최초의 그때 이름은 닥터 에너프라는 에너지 드링크가 시초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닥터 에너프라는 게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로 미국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1997년 기억하시죠? 그 레드불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레드불이 에너지 드링크의 대세처럼 됐습니다. 그 레드불이 주의력, 체력, 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그렇게 막 홍보한 덕분에 젊은 층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젊은 층들도 우리들은 운동하면 땀나니까 개토레이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개토레이 말고 레드불을 먹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 갈증도 씻어주긴 합니다만 거기 카페인, 타우린 같은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인 같은 게 있으면 순간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걸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해당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타우린은 인체내의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H2S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독성과 같습니다. 인체내의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타우린이. 그런데 이 박테리아는 염증과 관련이 있고요. 그 염증은 결국 바람과 암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 악수라는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약 23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주로 레드불, 몬스터,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셀시우스가 있습니다. 셀시우스 이렇게 한 1, 2, 3, 2, 3, 2, 3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함유된 타우린은요. 소량으로는 물론 안전하겠지만 수치가 높아지면 구토, 위장장애, 그리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피로감을 급격히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젊은이들이 순간적으로 각성이 된다고 하니까 밤새서 공부해야 될 때 이럴 때도 레드불 통으로 놓고 마시고 운동해야 될 때 있을 때는 레드불 마시고 그렇게. 오히려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같은 거 잘 안 마시죠. 우리 한인 일세들 같은 경우는 박카스 정도 먹을까? 그런데 레드불 같은 거 또 사이즈도 크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걸 매일 벌컥버컥 마시면서 그게 레드불이 나온 지가 한 20년, 27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1997년도에 그게 나왔으니까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의학자들이 보니까 딱 그때, 딱 그때서부터 최근에 한 2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레드불이 나온 지 한 4, 5년 후부터 급격하게 50대 이하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불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 여름이 끝날 때 최종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코아페입니다.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올해 41살입니다.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해서요. 민주당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알아야 될 내용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공화당 후보와 이제 맞붙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뉴저지주는 52년간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의원의 상원의원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은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이번에 81%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앤디 김 의원 외에 사회정의 운동가인 로렌스 햄이라는 후보 그리고 이제 전 노동당 지도자 퍼트리샤 캄퍼스 메디나라는 후보 등이 세 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주요 후보로 주목받고 있던 그 앤디 김 의원의 승기를 그들이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좌파 성향인 캄퍼스 메디나 후보는 16%에 그쳤고 햄 후보는 9%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들만큼 극단적인 민주당 그런 진보까지는 아닙니다. 온건한 민주당 성향이죠. 앤디 김 후보는 지지자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프린스턴의 한 과수원에서 축하 행사를 한 과수원에서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결과에 나는 더욱더 겸허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웠으며 또 매우 극적인 선거였다. 솔직히 뉴저지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나는 스스로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 민주당 하원 3선 의원으로 한국인 이민 2세입니다.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가면 최초의 한국계 상원 의원이 되는 거죠. 과거에 김창준 의원은 하원이 최초지만 유전공학 박사인 김정한 하이네만 의과대학 교수가 아버지고요. 장재순 씨가 어머니입니다.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이스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서 시카고대를 졸업한 후에 로즈 장학생으로 뽑혀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비슷하죠 케이스가 옥스포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거 로즈 장학생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아주 비슷합니다. 2018년부터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워싱턴 입성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3선째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상원 도전합니다. 폴리티코는 앤디 김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어린아이 같은 얼굴 표정 속에 숨어있는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앤디 김 의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얼굴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속에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고집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리고 1월 6일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했을 때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당시에 폭도들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남겨져 있는 의사당 내의 쓰레기를 혼자서 묵묵히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사진이 알려지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보적인 하나의 스타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 정치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라고 그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언론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앤디 김 의원을 변화의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는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그 지역의 민주당에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부패가 드러나면서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바로 다음날 뭐 시간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 이 메넨데스가 기소됐으니까 다음을 누구를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지 여기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니까 나가면 따놓은 당장인데 누구를 하지 당내에서도 좀 고민하고 그러는 사이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날 앤디 김 의원이 바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주나 카운티의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당 경선 도전을 밝혔습니다. 나 당 경선에 나가겠다 하고 바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그때 좀 깜짝 놀랐죠. 하지만 깜짝 놀란 것은 그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놀라는 것은 연속입니다. 지금 계속 기록을 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9.11 사태가 발생했을 그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이제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죠. 19세 대학생이었던 앤디 김 의원이 대학 총장에게 그때 9.11 테러가 나자마자 바로 총장에게 달려가서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해달라. 모임을 조직해 주십시오라고 총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친구 봐라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처하는 감각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런 평가를 다들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앤디 김 의원의 상원으로 가는 길은 아직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는 그 바브 메렌데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는 못 나가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되죠. 지난해 9월 현역 상원의원이었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3일 얼마 전에 오는 11월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면서 무소속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서류 제출한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 메렌데스 의원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면 민주당의 표를 일정 부분 좀 뺏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분할시킬,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거기가 민주당 텃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있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앤디 김 의원, 변수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앤디 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어드입니다. 비행기에서 푹 자려고 마신 그 한 잔의 위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잠을 푹 잔다라는 저도 이제 가끔 비행기 타고 가면 와인 한 잔 달라고 해서 먹는데 이유는 제 마음속한 별개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외형적인 이유는 잠 좀 푹 자려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유, 와인 한 잔을 마신 후에 오히려 잠을 자는 행동이 혈액 내의 산소포화도를 급격히 낮출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의학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비행 중인 비행기 객실과 매우 비슷한 그런 대기 환경을 조성해서 성인 48명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 방 안에 딱 가둬놓고 비행기 환경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비행 중인 여객기의 안은 한 15,000 피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고도를 유지하느라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산소 농도도 좀 낮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물론 압력 조절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지상보다는 아무래도 다르죠. 또 산소 농도도 아무래도 다르고 이들 건강한 성인들은 이틀 밤 동안 이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 그리고 비행기처럼 만든 환경 그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4시간 동안 잠을 재웠습니다. 즉 한 번은 알코올 없이 자게 했고요. 똑같은 그룹인데 한 번은 알코올 없이 자게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와인 두 잔이나 맥주 한 캔에 해당하는 그런 어느 정도 적당량의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자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밤에 잘 때 산소의 양이 감소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와 저압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 조합이 상당히 악조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장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심장 또는 폐질환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 질환이 있거나 좀 약하신 분들은 비행기 탔을 때 그 고도에 올라갔을 때 잠 좀 자겠다고 와인 마시는 거 절대 권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진이 함께 실시한 참가자들 수면의 질 조사에서 기억력 강화와 뇌 회복에 중요할 수 있는 그 빠른 안구 운동 단계인 램 수면 램 수면이 깊게 잠드는 거잖아요. 램 수면 시간은 비행기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짧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는 술이 빨리 잠드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깊이 잠들게는 하지 못한다 라는 어찌 보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통념적으로 그럴 것 같다 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거죠. 빨리는 잠을 자게 하지만 깊게는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술 한잔하고 잤을 때 빨리 잠들었지만 중간에 깊게 잠이 안 들어서 가끔 깨잖아요. 그 깨고 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잠자다가 깼을 때는 다시 금방 자는데 술 한잔 마시고 자다가 깬다면 금방 잠이 또 안 드는 그 경험도 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특히 비행기 기내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가뜩이나 잠이 안 오는데 그것도 좋지 않다면 어떻게 그 지루한 비행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신체 주기와 같게 비행기 시간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낮에는 우리가 잠 안 자니까 낮에 비행기를 가능하면 타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내가 이제 잘 시간과 비슷하게 좀 맞추는 그렇게 비행기 스케줄을 좀 조정하라는 것이죠. 또 비행기에서 비행 내내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착륙한 후에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케줄을 짜고 또 이제 기내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것을 감안해서 적당량의 물을 자주 좀 마셔주면서 적절하게 내 몸에 신체의 수분을 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다면 일어나서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계속 앉아있지만 말고 자주 일어나서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행기에서 잠도 좀 잘 수 있고 또 내려서 너무 안 움직인 상태에 10시간, 12시간 앉아만 있다가 내리면 여기저기 막 뻐근해서 비행기 내려서 한국 가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내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서 방출되는 그 청색광이 있잖아요. 그런 게 수면 패턴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면 그 전자기기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려고 뭘 좀 틀어놓고 자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을 드는 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틀어놓고 자면 중간에 30분도 안 돼서 자꾸 눈앞에서 뭐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금방 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면 또 다시 잠들기 쉽지 않고 역시 연구진들의 이 얘기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업 5주입니다. 쓰레기 투기의 천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올 상반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LA시 전역이 쓰레기 천지가 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대도시 상위 20위 안에 캘리포니아 주위에 있는 도시 7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LA는 전국 15위에 우리는 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LA지역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지난해의 얘기 올해에는 지난해를 잊어라 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다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LA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를 한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올해 현재 가장 많은 불법 투기 신고 접수를 받은 지역은 LA와 붙어있는 인근 지역이죠. 벤나이스라는 곳인데 여기도 시리 구역별로는 LA시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나눈다면 벤나이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한인타운에서 15분 20분만 가면 돼요. 거기가 지금까지 한 5달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했다라는 신고가 무려 18,000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인근에 있는 썬밸리라는 곳이 17,000건 또 파코이마가 12,000건 노을스 할리우드 여기도 한국분들 많이 계시는데 11,8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매우 인접해 있는 웨스트레이크라는 지역은 11,000건 신고가 접수돼서 역시 불명예를 나눠줍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LA에서 오랫동안 해 오는 그런 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밤에 새벽에 사람들 안 볼 때 확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죠. 쓰레기 수수료 안 내려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신고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그걸 아예 그냥 안 하고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무슨 마켓 갔대, 마켓 뒤에 있는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 큰 데 가면 쓰레기통 잠가 놨잖아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버리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밤에 몰래 길거리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렇게 수많은 것이 접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다른 자기 집 근처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산유국을 예상한 그 사람, 한국 도착입니다. 네 한국 들어갔어요. 경구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발표를 둘러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폭된 관심이 관심 만큼이나 약간 의구심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참 허탈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2의 박정희 사태, 박정희 담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길 바라죠. 우리 모두는. 이런 가능성을 분석한, 산유국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분석업체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 거기에 고문, 빅토르 아브레유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이틀 만에 한국을 직접 찾았습니다. 아브레유보문은 한국 입국 시에 취재진들과 만나서 많은 전문가에게 한 분석 결과를 검증받은 것이다 라면서 이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중요한 건 더 잘 알죠. 자 여하튼 그는 아브레유박사는 석유가스 매장량의 가치를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 어떤 그런 부분,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비밀유지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입국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발표한 이후에 한국 국민들에게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내가 들었고 그래서 분명하고 더 나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브레유부부는 액트지오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데 전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그러니까 석유가 있는지 이런 걸 탐사하는 거에 특화된 그 틈새시장 회사다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1인 회사 아니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주소지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주소지를 갔더니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저도 주소를 진로우에 들어가서 쳐봤더니 가정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페이퍼 캄페인이야? 아니면 뭐 1인 회사야? 아니면 뭐야 직원들 다 재택근무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소규모 회사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국 정부는 그 액트지오에 대해서 심해 평가 경험이 풍부한 메이저사 출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됐다라면서 빅터 아브레유 박사는 미국의 퇴적학 전 회장이자 또 액션모빌의 전 그룹장, 본부장도 했고 세계 심해지역 탐사권이자라고 이렇게 한국 정부는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아브레유 고문의 정식 기자회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이 쏘이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7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이 아브레유 박사 아브레유 고문의 정식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 제가 나오는 대로 또 추스려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유국이 될 수 있긴 있는 건지 이 사람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그 교권이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에 대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또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학생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학생이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키워드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입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장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막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한국의 교육당국이 무단 조퇴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마구 퍼분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학교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일찍 가겠다라고 소위 말해서 그냥 무단으로 난 그냥 집에 갈래. 무단 조퇴를 하려고 막 하자 교감 선생님이 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자신의 조퇴를 막아선다고 그 교감 선생님의 뺨을 그냥 막 계속 때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관계당국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이건 학생만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 그 부모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관계자는요. 해당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형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생을 정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원에서 방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고발한 대로 그걸 인정을 해주면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 아동에 대한 치료가 학교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됐다고요? 우리 아이가 무슨 정신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제대로 못 갈치니까 막 이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하지? 우리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서 치료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봤을 땐 그 아이가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치료를 어찌 보면 좀 강제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발을 한 건데 일단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가정교육을 잘 못 배워서 교감선생님이 뺨을 막 때렸다라기보다 또 원래 나쁜 아이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학교의 판단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감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의 뺨을 계속 때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맞기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전북교육청은 피해 선생님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도요다 또 리콜입니다. 도요다가 픽업트럭인 툰드라 무려 10만대 그리고 SUV인 렉서스 LX600 럭셔리 약 3,500대를 리콜합니다. 이번 리콜은 운전 중 엔진 출력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엔진이 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들 중 일부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그 잔해물이 엔진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거친 주행 등을 할 경우에 엔진이 갑자기 완전히 멈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2년과 2023년형 일반 개솔린으로 움직이는 툰드라 그리고 렉서스 LX600 입니다. 하이브리드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툰드라의 경우에는 개솔린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있는데 이번에 리콜은 개솔린형입니다. 도요다는 리콜 결정만 내렸고 구체적인 무상 수리 시점 등은 아직은 최종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최종 공식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